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에고를 내려놓기 위한 방편을 쓰는 거죠 우리 에고는 끝없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로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뭐죠? 제가 말하는 기도는 에고의 소원 성취를 반드시 구현하자 이런 게 아니죠 에고가 소원 있을 때마다 참나한테 맡겨버리고 깨어나서 육바람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냥 그건 수행이에요 이미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수행이지 그래서 훌륭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기도하려면 마음이 더 답답하겠죠 이루어지기도 사실 힘들겠죠 우리가 경험상 알죠 나의 영적 성장을 기도하세요 내가 빨리 육바람일 잘하기를 내가 참나각성 더 잘 되기를 내가 에너지체 만들기를 기도하면서 가세요 이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잘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달린 게 아니니까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양심적 성장 자명한 성장이라면요 기도하면서 힘이 납니다 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걸 기도하려면요 꼭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느님 할 때 그 여성분은 꼭 쟤랑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같이 해버리면 애매하겠죠 통제 불가능한 영역은 하늘이 공평하게 나를 사랑해서 애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기도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되도록 좀 줄이시고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애고가 필요로 하면 하세요 줄이시고 나의 영적 성장을 기도하세요 그게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발심이에요 불경에서 말하는 발심 발보리심 서원 보살의 서원이 돼버려요 기도를 애고의 행복을 위한 기도를 양심의 행복을 위한 서원으로 바꿔버리시라 그거 추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참나 안에서 양심이 어긋나지 않는 서원을 빌면서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해버리시라는 거예요 양심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루어졌다고 확신도 잘 들죠 참나 안에서 확신해버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해버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참나한테 맡겨버리는 결과까지 그리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애고에서 소망이 확 일어날 때 그걸 참나한테 그대로 맡겨버렸잖아요 부정적이지 않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맡겨버렸죠 그리고 나는 뭘 해요 육바람을 열심히 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참나 각성이 언제 안착될까요 이걸 기도해보세요 그게 양심 어긋나지 않죠 참나에 늘 안착하고 싶어요 언제쯤 이런 말 하지 말고 안착하고 싶어요 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참나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참나 안에서 미래에 대한 기도를 빌더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안 되게 지금 이 순간 딱 맡겨버리고 결과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깨어 계세요 늘 이렇게 마음에서 뭔 걱정이 일어나면요 기도를 해버리고 빨리 치워버리세요 기도하고 참나 각성으로 돌아오시고 육바람으로 빨리빨리 돌아오세요 벌써 훌륭한 기도 하셨군요 빨리 육바람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면 아닌 거 아시죠 그러고 딱 깨어 계시면 이미 육바람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이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참나 안에서는요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참나 안에서는 그러니까 해주세요 라는 말 쓰지 마라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육바람 일 육바람 일 내가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할 때 이게 이미 참나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한 말이니까 이 말에는 이미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참나 안에서만 이게 돼요 에고로 하려면 방금처럼 의문이 나요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되려나 아니에요 참나 안에서는 이 말이 나옵니다 참나 안에서는 참나가 이 에고를 통해 선언하는 거예요 그 느낌 느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나 안에서 해보셔야 알 거예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정터죠 지금 여기서 여기가 천국이다 할 때 의심이 나시면 에고 상태고요 참나 안에서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지금 기도국 바로 여기서 이루어져 버렸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도 과보도 바로 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쓰였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니까 참나 안에서는 미래도 현실처럼 말하라고요 됐다고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